어, 도전하겠다. 아, 내용 별거 되지도 않는데. 오, 바로 이동했어. 저기요. 뜨겁거든요? 야, 썸네일 찍으려고 석상 보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야! 상대를 봐가면서 덤비는 게 좋을 텐데? 잠깐만 기다려봐. 야, 니 챔피언 상태가? 어, 야. 이거는 썸네일로 쓰기엔 너무... 뭐야! 야, 죽군보다 튼튼해. 죽군이면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중간에 32짜리는 뭐죠? 잠깐 기다려봐. 왠지 루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재잡으면. 장비가 너무 구리다, 근데. 고장났다, 얘는. 어디서 내가 피부도 입어놨는데. 아, 저거는 이제 마비는 안 되죠.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야오, 진짜 반응 빠르다, 얘. 하지만 저는 마저가 맥스기 때문에 지금. 반지 바꿔야지. 좋아좋아. 뭐 이게 다야? 야, 냉기 붙어있네? 아... 이건 좀 혐의인데요. 아이. 안 돼, 재. 안 돼. 안 돼, 재. 어디서 이씨. 다시 두고 있어! 다시 두고 있어! 다시 두고 있어! 아 야 옷 반짝 거리는 것 봐 뭐야 아 큰 거야 애가 이렇게 아 아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대화 하자 저 대화가 안뜨는데 거 나는 그녀의 수호자 다 감정 위에 판단이 해주는 드는 없어 리그 뭐 어디 있어 너의 정신은 왜 그녀의 수호자 다 감정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수호자 다 감정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하 이 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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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말라카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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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얘는 대사가 스킵이 되네요 원래 이제 얘네들은 안되는데 신들은 이 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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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죽어서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녀가 죽게 두고? 어 이게... 입맞출 것인지 눈물에 말을 이삭게 한 것 같아 내가 아 수호자 지키겠어 리그모가 당장 죽어가고 있어도 그녀를 위해 너의 모든 걸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죠. 이 여인아! 정답! 그녀를 일명의 아래에 던져나와 나에게는 가르침다고? 너의 아빨아는 선수력이냐? 여기 중간에 세이브 한 번 해줘야지. 야 얘 옷 리그모한테 입히면 진짜 쎄겠다. 이 검도 주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어 꼴이 왜 이렇게 살랑살랑거려 귀엽게. 뭐야? 사후 경쟁. 저의 여행их ħ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너 멋있게 만들었다. 되게 옛날 모드인데. 지금까지 몬스터도 전부 다 바닐라였고. 이것도 사실 바닐라 옷을 좀 리택한 거긴 한데. 또 멋있네. 그냥 당신이 정리할 수 있어. 말레삼이다. 오블리비언 시작. 말레삼과 대화하자. 어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아아아아. 어우 택배. 택배. 택배 반품 처리할 거 있어서. 반품하고 왔습니다. 말레삼 그녀는 어디 있지? 요새 끌려갔어. 도와줄 친구 있어. 신용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친구를 데리고 던스타에 있는 항구로 와줄게. 거기서 만나지. 준비를 해도. 음. 시간이 없어. 야 그렇지. 동료가 있어야 돼. 나는 싸우는 건 싫어. 아무리 마비가 있어도. 인골. 인골이랑 바론이겠죠 뭐. 뻔하죠. 안지는 지켜야 되니까. 가족을. 갑시다. 어디보자. 인골. 반가워.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짧아. 이동이 필요해. 가시오스. 가시오스. 우리 죽을때봐. 우리 죽을때봐. 우리 죽을때봐. 우리 죽을때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들어가 빨리. 꼬인 거 아니지? 내가 리그모 자리에 앉겠네. 떠들어 보시게.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어디에 가고. 누구를 죽을때봐. 릭모르. 내 왕은 당신의 왕은. 카시오스와 만나야겠어. 떠날 준비 됐나? 가자. 뭐야 오자마자 왜그래. 여기 뭐 꿀 발라놨냐? 내가 트롤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저번에도 오지 않았나? 내가 도와주겠네. 이게 템빨이다. 강철검들아. 여기. 데일리로. 뺏몸. 이는kok에 앉아올. 여기. Private. 봉지. 내가. 엉덩. Rita. 여기. 그리. 손. 채빔. 못앉으면 꼬이기 때문에 빨리 오라 그래 더럽게 느려 그렇게 친하게 앉는거냐? 그래 하긴 같이 한번 싸움 한번 했더니 이거는 이제 썸네일 나왔다 화해 좋아 다이아몬드 리즈에서 일을 맞춰놈들에게 당했어 그년 살아있지만 끌려갔어 제물이 되기 위해 저거는 뭐지? 뭐지? 네 니오도가 전의 문을 만들었어 존재를 이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아직 희망이 있으니 걱정하지마 신들의 왕으로 변신하지 않느라 문을 넘을 수 없어 이 문을 만들었어 리그모어의 이 변신에 대한 복량을 지켜놨어 리그모어의 이 변신에 대한 복량을 지켜놨어 리그모어의 이 변신에 대한 복량을 지켜놨어 아 네 어려운 건 내가 다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우 얘 갈아입는 속도 좀 봐 던스타 항구에 가서 말레삼을 만나자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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